제 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심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 보살 마살이 시방 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리웠다. 지금 세종께서는 지장 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종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 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구신 등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 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종이시여! 바라오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 보살 마하사르 형상의 합장을 하느니, 잔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은 삼식껍 동안 지은제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상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에베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 보사로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얼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 선녀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 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 보사를 공독을 입는 까닭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 동안 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헤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엄만한 상호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 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에베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궁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여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살이요 미래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 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에베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러 시설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가보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약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못 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약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제보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올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에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모시 등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다비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 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 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관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독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이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독을 얻게 해리라 또한 보강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장결에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슬피우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거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요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는 놈이라 또 보강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해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로로 애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가부가 다한 후에 천만 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요 미래에서의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 후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가거 여러 생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요 미래에서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1일의 십제일에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느니라 연부지의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의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연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뉴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니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정기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이신력과 큰 성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짓 부처님께 여쭌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릴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것 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팔아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애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 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심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요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려었다 지금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미래세우 말법시대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구신증과 미래세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사로 형상의 합장을 하느니 찬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은 삼식겁 동안 지은제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요 마냥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응,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애베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사로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 선여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보사를 공독을 입는 까닥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동항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헤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엄만한 상호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보살케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헤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요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궁양하고 또 일을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여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살이요 미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르르 헤배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거나 공독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럿이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가보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못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마냥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악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제어부 가볍고 무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오듬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언, 집 등 모시 등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저희들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다비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독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이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독을 얻게 되리라. 또한 보강보살이오.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장결에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슬피우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거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오.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노니라. 또 보강보살이오. 만약 미래에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가부가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오. 미래세우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 후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가거 여러 생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오. 미래세우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1일의 10제일에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느니라. 연부지의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 업고, 죄 아닌 것이 업건을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의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10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연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10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또는 한계송 한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니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정기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이신력과 큰 성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짓 부처님께 여쭌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이니라. 하나는 지장보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것 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팔아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심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려었다. 지금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미래세우 말법시대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구신증과 미래세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사르 형상의 합장을 하느니, 잔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은 삼식껍 동안 지은제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요. 마냥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응,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상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에베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사로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 선녀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차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보사를 공독을 입는 까닥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사리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사를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동항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해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엄만한 상호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보살케의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에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사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궁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여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사리여 미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르르 에배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러 시설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가보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악의 함이와 말해 못 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약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제보 가볍고 무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올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오듬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모시 등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다비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가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 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독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독을 얻게 해리라. 또한 보강보살이요. 마냥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장결에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슬피우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거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요.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노미라. 또 보강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해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르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사르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가부가 다한 후에 천만 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요. 미래세우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 후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가거 여러 생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 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요. 미래에서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1의 10제일에 모든 제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됩니다.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 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의 백천가지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10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연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뉴순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라. 또한 매달 10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니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종교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고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하랬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이신력과 큰 성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짓 부처님께 여쭌 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 있느냐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겉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팔아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육 열애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가해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 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리웠다. 지금 세종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종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미래세우 말법시대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가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구 신중가 미래세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보강보살가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종이시여 바라오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사르 형상의 합장을 하느니 잔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 하느니 등은 삼식겊 동안 지은재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마냥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응 고리 철 등으로 이 보사르상을 조상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에베 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을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이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사로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고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얼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선 이선 여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이에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 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 보살의 공독을 입는 까닭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 동안 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헤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엄만한 상어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 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 보살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에베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살 이어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궁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 여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살 또 보강보살이요 미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신 나쁜기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에베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러 시설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가보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빙궁하고 하천하여 눈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사리여 다른 사람이 공약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 함이야 말해 못 하겠느냐 보강보사리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약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다 업장으로 제어부 가볍고 무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모시 등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저희들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답이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득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 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금 능이 이는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거세 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사리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또 보강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해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리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사리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가부가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 항상 종기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사리여 미래에서의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비록 과거 여러 생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사리여 미래에서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29일 31의 10제일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은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뉴순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에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재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또는 한계송 한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정기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이신력과 큰 성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짓 부처님께 여쭌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본살이 오랜 겉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팔아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